에바, 골처리, 나티 앞쪽 김희정,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리턴 주는 거 나오고, 시인아 리턴 주는 거 나오고. 정혜인 이고요, 자 최진! 자 최진! 아 이거군요. 자 돌려받으려고 했었는데, 오 지금은 굳이 둘이 왔습니다. 자 윤여진, 자 다시 한 번. 오 수고 좋아요. 자 김재화, 신하영. 네 최여진, 자 최여진 갑니다. 자 최여진 갑니다. 최은경. 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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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àcies! 고윤주 캠프! 슈퍼 세이브! 이거 슈퍼 세이브거든요. 현영민 감독이 정말 무이어를 데려왔네요. 오케이 윤주야? 신착, 진착하다! 자 액션이 스타의 킥인이죠. 해이! 다시! 오 위험합니다. 나티 나티! 나티 나티! 나틀, 나틀.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와 나이스! 슈퍼 세이버! 이채영이 죽었습니다. 이거 발을 속도 보세요. 이거 안전 열려 있었거든요 들어갔다 했는데. 자, 1대1 상황이었는데 이걸 지켜냅니다, 이채영. 하나 지켜냈어요, 이채영. 오, 짜꾼 나왔다. 나이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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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영진이 바로 한 번에, 한 번에. 바로 오늘도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영진. 안혜경. 안혜경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역시 안혜경. 이야, 정말 숨은 장이에요. 원조. 볼때녀의 골고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안혜경?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 막았죠? 구척장신 코너킥입니다. 현희야, 현희야. 골문 앞에는 이현희와 송혜나가 준비하고요. 출발, 출발. 자, 빼주고 이현희. 이채영. 이야, 이현희 잘 차고 잘 막았어요. 대단합니다. 잘 차, 잘 막이 이럴 때 이채영 선수 반응수 또 보세요. 와우, 달로 막았어요. 와, 이 차이 슈퍼 대단하네요, 진짜로. 대단합니다. 자, 홍수아 쪽으로 잘 겨냥했죠? 홍수아.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자, 닷가령. 뺏겨요, 뺏겨요. 닷가령 뺏습니다. 어우, 사울이에게 뺏겼습니다. 사울이 올라갑니다. 사울이. 아, 나킬. 오오! 이거 들어갔더라면 완전히 세기가 될 뻔했는데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경아, 도경아 쭉 내려가. 김혜선의 압박 돌진에 들어갑니다. 김혜선의 압박 돌진에 들어갑니다. 김혜선, 김혜선. 아유미. 아유미의 손방. 나갔어요. 자, 끊어내고 김보경. 나와있네, 나와있네, 나와있네. 때려, 때려, 가야지. 다영, 나가. 다영, 조금뱃습니다. 김보경 올라갑니다, 김보경. 김보경. 다영, 조금뱃습니다. 김보경 올라갑니다, 김보경. 김보경, 김혜선 따라갑니다. 오! ião을, 가자. 오! 오 벗어납니다. 강향만큼 끄는 노슈. 늘리! 서리서리. 오케이, 빨리long해, 빨리. tles깐만,track anni. 해, fundamental yours, 얐 ah. 자, 자, 자. acceptance.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대박. 골처리. 나티 앞쪽 김희정. 서우리 있어요 서우리. 서우리. 퀴슴의 멋진 태클입니다. 와 나이스 퀴슴. 퀴슴 좋아. 퀴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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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슴 벗어나서 슈퍼 태클로 처리했습니다. 버스트 태클을 하네요. 아 원더우머 집중력 투지 대단하네요. 코너킥입니다. 5번 가열이 가열이. 5번 가열이. 5번 5번 5번. 김가영 선수가 이제 다가가주죠. 김가영 찔러지고. 김선희. 김선희. 오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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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을 살렸습니다. 오정현. 오정현. 팀을 살렸습니다. 와. 와. 너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자. 와. 와. 오정현. 미쳤다. 미쳤다. 이현이. 아 가까스로 내줬는데요 이현이. 아 가까스로 내줬는데요 이현이. 열렸어요. 아. 열렸어요. 해시. 해시. 슈퍼 세이브에요 슈퍼 세이브. 빠르. 빠르 빠르. 이야. 나르면서 왼손을 뻗었어요. 이거는 거의 뭐 피터 슈마이켈 같은 느낌. 아. 몸을 우산처럼 펼치면서. 네. 예. 왼손으로 막아냈습니다. 압박을 피해서 오남이에게. 아 좋아요. 자. 윤태진. 자. 윤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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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윤태진. 아 조혜련. 조혜련의 선박입니다. 이야 조혜련이 돌아왔어요. 대단합니다. 허혜태가 돌아왔습니다. 조혜련 조혜태. 이야 조혜련 조혜태. 경기간에 얼마나 훈련량을 많이 가진게. 결국 경기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칼을 간거 같아요. 칼을 간거 같아요. 칼을 간거 같아요. 조혜련 키퍼. 칼에다.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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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렷차. 여기 검포를 옥혀있다니까. 칼이. 뒤에 뒤에 봐 뒤에. 뒤에 봐야 돼. 뒤에 보라고. 자 강구라 부석. 살려내고 접고. 강구라 꺾어주고. 살려내고 접고. 강구라 꺾어주고. 캐시가 너무 잘합니다. 야, 빠졌으면 딱 걸렸다. 상대 공격의 맥을 완전히 끌어놓거든요. 캐시 대단하네요, 정말. 탑걸의 킥인입니다. 자, 차단했어요. 심버뜸 슛! 위험해, 위험해. 자, 차단했어요. 심버뜸 슛! 태미의 슈퍼 승부입니다. 정말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자, 이 지금은 가장 심버뜸이 잘할 수 있는 오른발에 딱 갖다 걸렸고 진짜 강력한 스팅이 나왔는데 와, 이 순발력 정말 대단했습니다. 태미였습니다. 태미의 멋진 세이브. 언니! 심버뜸 빠르게 날려듭니다. 정혜인을 압박하는, 심버뜸. 정혜인, 오, 굴처됩니다. 오, 근데 슈팅! 이건 박지현 넘어냅니다. 박지현 길게 연결! 자,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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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인! 정혜인! 1주워터! 우리 거, 우리 거! 1주워터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1주워터 기가 막힌 선박입니다. 지금도 이 바닥으로 깔려 들어가는 볼인데 1주워터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땅볼을 기가 막힌 다이빙으로 막아냈어요. 대단합니다, 1주워터. 정혜인의 해트트릭을 저지했습니다. 알라드림의 킥임. 자, 리카. 다시 한 번 서문탑. 반짝! 오, 첫째예요, 첫째예요. 자, 노윤주 트랙백 쇼! 자, 노윤주 트랙백 쇼! 아깝습니다. 노윤주의 멋진 세핑! 와, 모아, 모아! 고아! 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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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노은주 선수의 발바닥 그리블로 각도를 만들어내고 이 골키퍼 왼쪽 터뜨로 제대로 때렸는데 와 이것을 리사 선수가 막아내네요 그렇게 이제 팔짱을 끼고 있을 때가 이 오범석 감독이 초조했을 때 하는 제스처거든요 아 그렇군요 승희야 혹시 역습될 수 있으니까 그걸 준비해 기가 막힌 왼발 감아차기 프리킥을 때릴 수 있는 김민지 김민지 브리킥 김민지 브리킥 김민지 브리킥 골대 맞고 튕겨나옵니다 자 크로스밤 리사의 선방 본능적으로 들어가는 골을 지금 한 손으로 쳐냈거든요 야 건져냈어요 정말 잘 찼는데요 가마찬 공이 감겨 들어갔거든요 주는 거 견제야 가까운 거 아니에요 가까운 거 너무 가까워요 가까운 거 이 정도면 안 가까우지 이 정도면 되지 더 이상 어딜 제가 지금 양 팀 신경전 대단합니다 아 밀지 마요 아 밀지 마요 너나 밀지 마 저 안 밀지 마 오 수천받습니다 오 수천받습니다 마지막 박진수 자 왼발 오 오정형 오정형 슈퍼세이브를 보여줍니다 자 김민지 선수의 자신의 주발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로 돌아서면서 시킹을 시도해봤는데 정확도가 나름 있었거든요 자 국보를 유연성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우 오 와 와 와 오 야 이걸 어떻게 봐 이거를 와 와 저걸 막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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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선수들이 몇 번의 터치로 슈팅할 수 있는 기회까지 단계적으로 잘 만들었을 때 지금 이 키썸의 반사신경이 대단한 게 슈팅이 앞쪽에서 동료 선수에게 굴절이 돼서 날아오는 각도 역방향에 걸렸는데 이것을 순간적인 민첩성으로 저것을 쳐냅니다 아 대단합니다 역시 국가대표 골키퍼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반사신경이 나왔어요 안혜경 골킥 아 패스미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김가영 키썸 자 가 쭈리야 가 자 괜찮아 가 쭈리가 가 쭈리가 그리고 김가영 압박인데요 자 이거 위험해요 아 오원행이다 반칙안이에요 강불 어이 pity 와 왔다 왔다 what 왔다 왔다 왔다.... şey 아 반칙안이에요 강불압이 강불암 키퍸에 슈퍼스 im 입니다 자 키썸의 선박 능력도 뛰어나지만 결정적인 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대의 2명을 제쳐나는 강보람의 드리블도 정말 대단했지만 이 각도를 정말 잘 잡고 나와서 강보람 선수의 슈팅을 잘 막아주는 키턴이네요 이 장면은 한 골을 넣은 것과 똑같은 그런 수비였습니다